국정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39%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는 한 번 정도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전국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해서 10월 18일 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개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지난 9월 셋째 주와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한국갤럽 측이 밝혔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10월 3번째 주에 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무 긍정률이 39%입니다 그 반대인 잘못하고 있다 직무 부정률이 53%라는 이야기입니다 직무 부정률이 53%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국갤럽이 공식인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미심쩍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대통령 국정지지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거나 사나 문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굳게 결심한 열렬한 친문 세력들을 제외하면 현재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국민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지지도 역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0%대의 국정지지도 역시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미뤄보면 관리된 여론조사 결과 혹은 눈치를 본 여론조사 결과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해야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아주 잘 봐야 20%의 후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진짜 국정지지도의 결정변수입니다 현재 지지주의를 하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세 가지 변수가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결정변수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상황의 악화입니다 다른 실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 악화가 진짜 국정지지도 결정의 가장 큰 설명변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들이 경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사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들의 부정적인 효과를 고치기 위해서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단히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공병호TV를 통해서 경제 상황을 방송하고 나면 특히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창원이라든지 포항, 울산, 부산, 거제, 군산 이런 전통적인 산업단지로부터 많은 불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한국 상황뿐만 아니고 앞으로 제조 기반의 상실로 말미암아서 한국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질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저의 방송을 듣고 댓글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입니다 두 번째 국정지지도를 낮추는 것은 조국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 임명과 이후의 사임까지를 지켜보면서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선악관, 가치관, 정의관,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등 거의 모든 것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는 참담한 일이었고 큰 손실을 기록한 일이었지만 다수 국민들에게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구나 하는 그런 각성을 제공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애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북 문제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페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친북적인 메시지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곧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광고를 내더라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진실, 팩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북 정책이란 것이 결국 국내용 정치를 위한 혹은 정파적 이익을 위한 혹은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나 소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설명 변수들 경제 상황의 악화, 조국 문제, 대북 문제 등의 진실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열렬한 친문 세력을 제외하면 다수의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도를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충분히 깎아서, 활인해서 하게 됩니다 20% 내외일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하는 중요한 논거입니다 공병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